지금 본업인 적극과로 돌아가서 재한이가 만든 곡 들려드리고 팔로 갈게요. 그걸 노래 속에 집어들인다고? 우리 회장님 오셨군요. 예, 회장님 오셨어요. 이 곡 노래 고대로 오겠다.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나니까. 마이크는 필요없어요. 너무 좋은데? 아무래도 사겠어.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게 만들고 있어. 됐어! 이야! 이야! 우와! 연구 연구하지? 3천! 대박! 아빠, 너 돈 줄 알았는데? 수고하셨습니다! 예!